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성렬이 느끼면 뭘 신나는데. 제가 본 순간 딱 성렬이 친동생인가 할 정도로. 서 있는 것도 약간 성렬이처럼 기운 없어 보이잖아요. 성렬이 느끼면 뭘 신나고. 아 친동생이 있어요 인피니트? 형은 쟤가보네. 형은 쟤가보네. 아 그러네. 성렬이 진짜 친동생 아니에요? 네 맞습니다. 진짜 너무 닮았다 싶었는데. 아 그렇구나. 제일 반갑다. 아니 어떻게 형제가 다 이렇게. 연예인이 돼가지고. 아이돌에다가. 저렇게. 맥없이 서있을 수 있어. 저게 네 혐이야. 저게 네 혐이라고. 너의 추력이 너의 혐기야. 대가방을 쭉 깔아다니까. 뭐 이렇게 몇 가지 좀 이렇게 하다가. 마지막에 저 동작으로 마무리해. 자 우리. 누가 봐도 우리 성렬이 동생이 되었는데. 데뷔 첫 섹시 댄스. 이것도 마침 바지도 또 섹시 바지 입고 왔네. 아 진짜. 음악 주세요. 보여줘요 대열이 형. 파이팅. 종료아인 따피 박사완이ależ. 선택해주세요. 많이 Putting. 왼쪽엔 Applause 발전해주세요. 시작해라. size 볼게요. 성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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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렬Д 성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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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렬다osebal 성렬이다 성렬하지 pri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